자, 어저께 어제 합동연설을 했는데 합동연설의 중에는 굉장히 지역발전 얘기도 하고 부산, 경남 지역의 발전 이런 얘기도 많이 해서 아주 괜찮다 싶었는데 끝나자마자 백브리핑이라고 하죠. 백브리핑에서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싸우더라고요. 아주 그냥 대놓고 속된 말로 개싸움을 하고 있던데. 자, 저기 지지자 7. 아니, 응원단 7. 한동훈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옹을 끼얹고 도망가는 건 범죄다. 그중에서도 가장 나는 눈에 띄는 단어가 이런 단어였어요. 다중인격자다. 아니, 왜냐하면 근데 전날 네거티브 하지 말자고 TV토론회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지금 방금 갔다 온 정시시그널 나와가지고는 또 말 바꿔가지고 아니, 뭐 인척이라 했다가 측근이라고 했다가 말 바꿔가지고 바로 네거티브를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같은 사람이 지금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렇게 좀 강한 멘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계속 이런 의혹을 지금 계속 특별한 근거도 없이 던지는 분들 어떤 느낌이냐면 책임없는 쾌락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책임없는 쾌락? 책임없는 쾌락으로 지금 계속 의혹 던지기를 해가지고는 당대표 된 이유도 너의 앞길을 막아놓겠다라는 느낌인데 그 느낌을 받았으니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